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인데요 탐욕으로 가득 찬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을 잔혹하게 수탈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세로리코라고 불리우는 이 산은 산 자체가 광물로 가득 차서 부유한 산으로 불리웠는데요 그 문에 미쳐 있었던 에스파냐인들은 4천 미터가 넘는 이 산을 광산촌으로 만들어 은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끌고 와 강제노동을 시켰답니다 250미터까지 들어가 은을 캐야 하는 광부들에게 마약 일종인 코카입과 코카로 만든 음식을 매일 씹게 하여 분주림과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하였고 은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순중독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에스파냐는 이 강제노동을 무려 250년간이나 지속했다고 합니다 16세기 후반 포토시는 전세계 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에스파냐의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었는데요 군주 펠리페 2세는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금은 귀금속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며 절대 권력을 누렸답니다 펠리페 2세는 신교 탄압전쟁 이슬람 전쟁 등 여기저기 감초처럼 끼어들어 전쟁을 끊임없이 벌렸고요 LS 코리알 건물 단지 같은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 그의 위세를 뽐냈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글로벌 상품이 은이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토시 은광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량 생산된 이 은으로 에스파냐는 전쟁을 치르고 온갖 무역 대금을 내어 서유럽 전역에 은이 퍼졌고 유럽의 은이 흔해지면서 100년 만에 물가가 2배 이상 뛰는 물가폭등이 일어나 가격혁명이 발생했답니다 유럽인들은 중국 차 도자기 같은 아시아 물건을 사는데 오늘날 달러처럼 은을 썼는데요 당시 중국 명나라가 은을 세금으로 걷는 일조 편법을 시행하면서 매년 포토시 은의 수백 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영국은 은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편을 팔고 은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중국이 아편 거리를 막으려고 하자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6세기 포토시 은광에서 나왔던 은이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19세기 아편 전쟁까지 이어진 것이랍니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곳이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고 스페인과 에스파냐는 같은 나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몇 천년 전부터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요 콜럼버스보다 5,600년 전 바이킹족도 다녀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유럽인 최초로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세계사회 흐름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로마 이래로 유럽은 지중해 중심의 역사였는데 신항로가 개척됨으로써 대서양 중심의 역사로 바뀌게 된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돈을 버는 길은 장사를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었는데요 백길로 옮기는 것이 육지로 옮기는 것보다 시간과 돈 차익이 무려 50배나 쌌다고 합니다 무역 중에서도 인도 등 동방가의 무역은 그 이익이 엄청난 노다지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중해 무역에 빨간불이 켜지는데요 1453년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동방 출입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방가의 무역을 독점하며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동방과 직접 교육료를 찾고자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된 것이랍니다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린 나라는 보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 탐험가 콜롬버스는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서쪽으로 탐험만 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어 땅 산살바도르 섬의 최초 발을 딛게 됩니다 이어 쿠바와 아이티에 도착한 콜롬버스는 그곳이 인도우 일부라고 생각하고 원주민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을 인디어로 칭했고요 이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러 세계사 호적에 잘못 등재하게 됩니다 그는 향료와 황금을 찾아 총 4차례 걸쳐 서인도 제도와 카리브의 일대를 항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알린 것은 콜롬버스인데 왜 아메리카 대륙 명칭이 아메리카가 된 것일까요? 콜롬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을 인도로 착각했고 훗날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여서 콜롬버스는 통탄하겠지만 최종 명칭은 콜롬버스가 아니라 아메리카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콜롬버스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는데요 새롭게 개척할 대륙을 찾아내므로써 유럽인들의 용토 팽창에 불을 지폈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최단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해준 역사적 인물이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들어보셨는지요? 콜롬버스 일행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1494년 교황의 중재하에 유럽 밖의 세상을 두 개로 양분하는 포르데시아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용토 붕괴선을 확정한 것으로 선 동쪽에 있던 지역인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고 이 선의 서쪽은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된 것이랍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정복하자 이를 시기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뛰어들어 이 조약은 점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아메리카는 곧 유럽의 식민지 쟁탈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정복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교도의 땅은 먼저 점유하는 자가 지배해도 된다는 피묻은 칼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신앙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식민화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유럽으로 새로운 작물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토마토, 호박, 초코렛 원료인, 카카오 등이 대거 들어왔고요 금과 은이 유입되어 물가가 오르는 가격혁명이 일어났으며 아메리카의 광대한 시장은 상업혁명을 일으켜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유럽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신앙로 개척이 유럽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었다면 정복당한 민족들에게는 가슴 아픈 고통의 역사였으며 그 고통 위에 이룩된 유럽의 번영이었답니다 정복자들에 의해 아메리카 고유의 문명은 파괴되고 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당했으며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잔혹한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묻혀서 전파한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의 위력은 총칼보다 더 위협적이어서 90% 이상의 원주민들의 생명을 아사가 결국 많은 인구를 잃은 원주민들은 얼마 안 되는 유럽 정복자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자 돈에 눈이 먼 이들은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이동시켜 카리브의 주요 상품인 사탕수수 담배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시켰답니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의 삼강무역으로 대표되는 노예무역도 이 시대에 기승을 부립니다 대서양 삼강무역이란 대서양을 두고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력이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무역인데요 유럽의 자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 아메리카에 땅에서 생산되는 플랜테이션 농업 등은 결국 이런 폭력이 자행되어 결합한 국제 작물이었답니다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작물과 금, 은을 채취하기 위해 멕시코와 헤루 광산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가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스파냐는 멕시코로부터 남아메리카 대부분을 식민지로 만들어 3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에스파냐는 가장 강한 로마 가톨릭 나라여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지금도 가톨릭을 믿고 있으며 언어는 모국어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정복자가 라틴족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인으로 식민지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여 구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이먼 앤 갓 펑크르 엘콘도르 파사 팝송인 철새는 날아가고를 들어보셨지요 18세기 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정책에 맞서 대규모 농민혁명을 일으킨 인카의 마지막 황제 후손 콘도르 칸키를 애도하는 반데스 지역의 전래미노라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침략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카인들의 슬픔과 콘도르 칸키의 처지를 표현한 노래인데요 인카인들은 영웅이 죽으면 콘도르 새가 되어 자유로이 하늘을 비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콘도르 칸키는 1년 후 체포되어 잔혹하게 처형당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해방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수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에스파냐인과 원주민 흑인 노예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혼혈인이 탄생되어 다양한 혼혈로 구성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은 에스파냐 혈통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순수 에스파냐 혈통은 상해계층이자 귀족이 되었고 나머지는 계급에 따라 낮을수록 국가에 바치는 노동과 세금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백인은 에스파냐 본토에서 태어난 페닌술라르와 에스파냐인이지만 식민지에서 태어난 크리오요로 나뉘었는데요 페닌술라르가 식민지의 모든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 반면 식민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크리오요는 백인임에도 관직의 진출이나 정치적인 차별을 받았고요 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독립 열망을 키워가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독립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아이티는 작은 섬나라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여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들이 흑인 공화국을 세운 나라이고요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입니다 아이티는 종복자들에 의해 원주민들은 학살되거나 전염병으로 거의 전멸되었고요 플레인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대량으로 이곳으로 실어 날라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혹사 노동을 시킨 곳이랍니다 당시 세계 설탕의 40%를 이곳에서 생산하여 프랑스는 박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혁명으로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1791년 투생 르베르트리가 50만명의 흑인 노예들과 함께 4년간 프랑스군과 싸워 1804년 결국 독립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 시대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이래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노예혁명으로 투생 르베르트류를 검은 스파르타쿠스라고 부른답니다 자유와 평등의 근대정신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런 프랑스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서슴지 않았답니다 중요합니다 아이티 독립은 프랑스 혁명이 영향을 주었지 10년 뒤에 등장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또는 빈체제의 멀로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공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수탈 속에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국제적인 상황으로 1806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군대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정복하면서 유럽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 신민지인들이 거의 한꺼번에 곳곳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본 이유는 본국의 가혹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탈과 착취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아이티 독립을 보면서 크리오요드르 주도로 1810년에서 1825년 사이 에스파냐가 힘이 없던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는 쿠바와 푸에르 토리코를 제외하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빈체제는 이들의 독립을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영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들을 도왔고 1823년 미국 멀로 대통령은 유럽의 아메리카 불간섭 주의인 멀로 주의를 발표하여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아메리카에 속한 미국만이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선언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이 물러가자 미국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이끈 대표적인 영웅 크리오요 출신의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입니다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 북쪽을 산마르틴은 남쪽을 독립시킨 영웅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1800년대 초부터 독립투쟁을 벌이기 시작해 지금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카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나마를 해방한 독립영웅입니다 그는 미국처럼 남아메리카 합중국을 꿈꾸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일대를 하나로 묶어 그란 콜롬비아 로 통합하고 페루 볼리비아 세계로 공공시켜 세계 연방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의 연방으로 커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려면 자신들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었는데요 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르 사후 연방국가의 꿈은 쪼개지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의 해방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고요 올리비아 공화국 나라 이름이나 조국 베네수엘라 의 화폐단이 볼리바르는 모두의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영웅은 군인이었던 페르의 수호자 삼마리티인데요 그는 조국 아리엔티나의 독립을 달성한 후 해발 4,000m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를 독립시키고 페르를 거쳐 에콰도르 까지 진격하여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형의 밝은 그는 언제나 최전선에 서서 혁명군을 이끌었고 그의 용맹함을 보면서 전사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두 영웅은 정치적 비전이 달랐었다고 합니다 볼리바르가 하나의 강력한 민주공화국을 원했다면 산마르티는 오랜 식민지배로 민주제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부족하니 먼저 입헌 군주제를 택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볼리바르 중심으로 독립은 되었지만 볼리바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의 국가로는 통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독립혁명의 주체가 민중이 아니라 지배자인 흐리오요 국가들로써 이들은 억압받는 원주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요 대농장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누렸기 때문에 연방제가 되면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은 했지만 기존의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와 계급 구조는 크게 바꾸지 못했고 중앙집권적인 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정치 불안 외세 개입 무질서 내전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1821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투쟁의 시작은 1810년 9월 16일 돌로레스 성당의 이달고 신부입니다 오늘날 그는 멕시코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고요 이 날을 기려 9월 16일은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며칠 만에 10만이 넘는 원주민과 메스티소가 독립투쟁에 참여했으나 이달고 신부는 총살되고 혁명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모렐로스 신부가 또다시 민중을 이끌고 독립투쟁을 일으켰지만 그 역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멕시코 독립군은 끈질긴 투쟁을 하여 결국 코르도바 조약에서 에스파냐는 멕시코의 독립을 승인받게 된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00년 이후 3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 군대가 포르투갈을 점령하자 군주 주황육세는 왕족들을 데리고 식민지 브라질로 망명하여 브라질을 연합왕국으로 편입하고 식민지를 직접 통치했었는데요 본국이 안정되자 1821년 주황육세는 포르투갈로 되돌아가고 페드루 왕자는 1822년 브라질 독립을 선언하고 본인이 브라질 제국 최초 황제로 주기하게 됩니다 즉 포르투갈 황제와 아들이 둘로 나뉘어져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고대한 단일국가로 남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쿠바는 1511년부터 1898년 독립할 때까지 400년간 에스파냐 식민지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많은 불을 안겨다 준 곳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독립 반란이 일어났으나 에스파냐 군에 진압되고 가장 늦게까지 남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카리브해의 요지에 있는 쿠바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해서 늘 눈독을 들이던 미국은 이곳을 매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1898년 쿠바인들이 독립 봉기가 일어나자 미국은 쿠바에 거주중인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전함 메인홀을 출격시켜 수도 아바나항에 정박했는데요 이 배가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고 미 해병 266명이 사망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미국은 쿠바에서 물러날 것을 에스파냐에 요구하면서 두 나라는 결국 미 서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에스파냐는 1898년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메리카 정복자였던 에스파냐는 콜롬버스의 신대륙 도착과 함께 막을 올렸으나 1898년을 계기로 406년간의 식민지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 된답니다 쿠바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에서는 벗어났지만 다시 복립 후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01년 친미 바티스타 독재정권이 들어섰으나 1953년 쿠바 혁명이 일어나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피델 카스트로 체계바라 혁명가들이 성공하면서 쿠바는 1961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하고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한 홍산주의 국가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화로 300여년간 지배를 받았으나 1810년에서 25년 사이 거의 대다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를 잃은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투쟁은 이 식민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알고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